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 앱에서 크로마키를 적용할 때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크로마키가 자라낼 때 세부적으로 수정 적용하는 방법, T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파워디렉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와 같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에 파워디렉터 크로마키 이렇게 제목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 화면에 맞게 제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16대 9로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가장 알맞는 16대 9로 하겠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서 저는 여기서 영상 소스에서 가져온 동영상은 이 다운로드함이 여기에 저장됩니다. 이 다운로드함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져와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함 폴드를 터치하면은 제일 처음에 밑바탕에 깔 영상을 가져와야죠. 레이어의 첫번째 레이어에 늘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무엇이나 가능하죠. 저는 이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요새 새에도 떼고 하니까 해돋이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면 타임라인이 오죠.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 올릴 크로마키 동영상을 가져와야죠. 타임라인의 첫번째 레이어에서는 크로마키가 안됩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두번째 레이어에 올릴 영상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계속 뒤로 가기를 합니다. 이렇게 뒤로 가기 화살표 했죠. 이것을 계속 터치해서 사라질 때까지 합니다. 그럼 여기에 초기 화면이죠. 왼쪽에 보세요. 이런 아이콘이 보이는 것은 파워디렉트 앱의 초기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크로마키 할 영상은 이 레이어 아이콘을 터치해야 됩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안됩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은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첫번째는 이것은 미디어 라이벌 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져오는 동영상이나 사진은 타임라인의 첫번째 라이너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아이콘 있죠. 여기에서 가져오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타임라인의 둘째 셋째 넷째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이어를 터치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야 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텍스트가 지금 현재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서 크로마키 할 동영상을 가져와야 되니까 비디오를 터치합니다. 비디오를 터치한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영상 소스에서 가져온 동영상은 모두 다운로드 함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함을 터치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수가 노래하는 영상을 가져와서 크로마키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플러스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화면에도 이렇게 영상이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화면을 보세요. 지금 현재 이 가수 영상이 선택되어 있고 타임라인에서도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여기와 같이 쭉 보면은 여기에서 메뉴가 쫙 떠요. 이렇게 자 여기서 왼쪽으로 밀면은 쭉 밀면은 여기 하단에 크로마키 키 사용하는 게 있어요. 크로마키 키 사용 보입니까? 이거 크로마키 키 사용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색 선택했죠. 색 선택의 스포이드를 터치합니다. 스포이드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모니터에 스포이드가 생깁니다. 이 스포이드를 눌러서 위치를 이동하는데 현재 보시면은 여기에 배경색이 여기는 조금 빨간색이고 이 부분은 조금 짙은 색이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중간 정도에 갖다 놔야 됩니다. 이 스포이드를 눌러서 중간 정도 위치에 갖다 놓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포이드를 눌러서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래서 배경색의 한 중간 정도 색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세요. 이 화면에서 이런 부분은 모두 배경색이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은 안 빠지고 그대로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은 범위라고 있죠? 범위와 T제가 여기에서 조정해야 됩니다. 제가 범위를 가지고 범위의 여기 보세요. 범위의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보세요. 위에 상단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약간 움직이니까 화면에서 이 남아있는 색깔이 다 사라지죠?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돼요. 범위에서 그리고 T가 또 남아있으면 지금 현재 T는 없어요. T가 남아있으면 T제거 여기에서 이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약간 보이는데 이 티를 T제거 이 부분을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조정해집니다. 그리고 색깔도 좀 진하게 이 여자의 옷 있죠? 옷 색깔이 분명하게 이렇게 약간 조절해집니다. 이렇게 색 선택을 하고 범위 조절하고 T제거를 합니다. 미세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이드 요거 하나만 톡 터치하면 안되고 밑에 것도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저 위에 상단에 뒤로 가기 화살 뺐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요거 조금 크게 할게요. 가수의 영상을 이 조절점으로 이 조절점이나 혹은 이 조절점으로 이거는 크기를 조절하고 이것은 회전과 크기가 다 됩니다. 그렇게 조절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로마키가 되어서 뒤에 배경색이 가수의 동영상 뒤에 배경이 삭제되어서 크로마키 되어서 제대로 합성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단의 왼쪽에 보면 뒤로 가기 화살표였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프리리 한번 씻고 볼게요. 프리리 하면 이와 같이 뒤에 헤두지 광경과 가수가 크로마키 된 가수 동영상의 합성에 대해서 멋진 영상을 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트에서 크로마키를 미세 조정하는 방법 티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크로마키의 색 범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 o o o o 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